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화작업치료실입니다. 지금부터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먹기와 섭식치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 다양한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 발달지연을 포함한 발달장애 아동 중 먹기에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섭식치료는 먹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잘 먹고 소화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먹기 및 섭식치료 대상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성장장애, 구강기능저하, 구강감각이 예민한 아동들입니다. 첫째, 성장장애는 한국표준성장발달표 기준으로 키가 3%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데 먹기를 거부하는 아동, 삼키지 않고 물고 있는 아동, 편식이 심한 아동이 해당됩니다. 둘째, 구강기능이 저하된 경우 빨기, 삼키기, 숨쉬기 협응이 어려운 아동 씹기 및 삼키기 어려운 아동 자주 살에 들리는 아동 구역질 반사에 문제가 있는 아동 혀나 턱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아동 입 다물기가 어려워 평소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아동 소리내고 발음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구강감각이 예민한 경우 음식의 맛과 질감, 온도에 매우 예민한 아동 새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제한된 몇 가지 음식만 먹으려는 아동 컵을 이용해 마시는 것을 싫어하는 아동 양치질을 싫어하는 아동들의 경우에도 섭식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효과적인 영양 섭취를 위한 먹기 및 섭식 치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 단계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 바른 먹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치료 단계로 얼굴과 구강 마사지 방법 빨기와 삼키고 씹는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치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특수치료인 전기자극 치료와 구강 촉각 테크닉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보호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배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 먹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동에게 배고픈지, 먹고 싶은지 의사를 물어보고 먹기 전에 음식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보며 환경과 음식을 충분히 탐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식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유를 먹는 아동은 몸통과 목에 바르지 않은 자세에서는 쉽게 살해에 걸리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먹기 전에 목과 몸을 지지한 안정된 굴곡 자세를 취해줍니다. 또한, 목이나 몸통이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뒤로 젖혀진 잘못된 자세는 피하도록 합니다.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 먼저 그림과 같이 바른 먹기 자세를 취해줍니다. 등과 뒤통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턱을 약간 당겨 약 15도 정도 기울입니다. 등은 의자에 밀착하여 기대고 엉덩이 역시 의자에 안정적으로 밀착시킵니다. 어깨가 안정되도록 어깨가 안정되도록 아랫팔을 의자의 팔 지지대에 살짝 내려놓고 무릎은 90도 굽힌 상태에서 발목을 90도 굽혀 바닥에 발을 붙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치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굴 및 입 주변부에 감각적인 예민함을 줄여주고 먹기 위한 준비를 위해 자극을 줍니다. 가장 먼저 손뭉치 부드러운 천이나 손가락으로 입 주변을 깊고 편평하게 꾹꾹 눌러줍니다. 두 번째로 얼굴 바깥쪽과 안쪽을 손가락으로 화살표 방향처럼 이마에서 볼까지 원을 그리듯 깊고 편평하게 꾹꾹 누르고 코 옆라인을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며 내려옵니다. 입술 아래쪽은 아래턱 앞쪽에서 아랫입술 방향으로 깊고 편평하게 눌러서 올려줍니다. 세 번째로 입술 위쪽은 한 손가락을 사용하여 깊고 편평하게 누르고 근육을 잡고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마사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입술 주변 근육을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입 안쪽에 예민함을 줄이고 먹기 위해 구강 근육들의 움직임을 준비하는 마사지입니다. 먼저 입안의 볼 안쪽 부위에 새끼손가락을 넣어 원을 그리며 깊고 편평하게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 입안의 입술 주변에 새끼손가락을 넣어 깊고 편평하게 꾹꾹 눌러줍니다. 아래쪽과 위쪽 모두 마사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앞니 잇몸부터 시작하여 위쪽을 지나 원을 그리듯이 잇몸을 깊고 편평하게 1초씩 쑥쑥 눌러줍니다. 이제부터는 음식 섭취를 위한 치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빨기 기능 향상과 함께 삼키기와 호흡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먼저 빨기 능력 향상을 위해 입술 주변 근육을 지그시 누르고 화살표 방향으로 하나하나 잡고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삼킴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턱 바로 아랫부분 목 앞쪽의 제일 위쪽에서 화살표처럼 아래 방향으로 삼킴 근육들을 자극하여 빨기, 삼키기, 호흡하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골고루 씹을 수 있도록 턱과 턱과 혀의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씹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씹기와 관련된 근육을 지그시 잡고 눌러 하나하나 잡고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마사지해 줍니다. 그리고 거즈 안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물을 싸서 씹기 훈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수치료로서 삼킴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기능적 전기자극 장치를 부착하고 삼킴을 유도하여 잘 삼킬 수 있게 해줍니다. 구강 감각이 매우 예민하여 먹기를 거부하거나 잘 먹지 않는 구강 방어 아동의 경우 구강 촉각 테크닉이라는 특수치료를 적용하면 예민한 구강 감각이 조절되어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아이에게 물이나 분유를 먹일 때 살해가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강 운동 검사 또는 삼킴 검사를 통해 문제의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자세로 먹을 수 있도록 목과 몸통을 지지한 안정된 자세를 잡아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턱을 15도 아래로 약간 숙인 자세로 먹게 하고 한꺼번에 많이 먹이기보다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먹일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가 확인이 되면 빨기 향상을 위한 구강 운동 치료 또는 삼킴 향상을 위한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침을 많이 흘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을 많이 흘리는 아동의 경우 얼굴 및 구강 근육의 낮은 긴장도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얼굴 구강 바깥쪽과 안쪽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주기 위해 차가운 자극이나 진동 자극으로 구강 마사지를 시행한 후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밥을 잘 먹지 않고 거부하는 아동의 경우 밥을 안 먹으려 할 때 억지로 먹이려 하지 말고 아이에게 배고픈지 먹을 것인지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되 눈으로 보며 향기를 맡아보고 맛을 음미하는 등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이후에 먹게 합니다. 무엇보다 잘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동요나 음악을 틀어주고 좋아하는 그릇이나 접시에 음식을 제공해 주거나 좋아하는 캐릭터에 수저나 포크, 젓가락을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시간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입이 예민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도 적고 먹는 양도 적어 성장이 더딘 편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이 예민해서 안 먹으려는 아동의 경우 과거에 얼굴이나 먹는 것에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 있어 안 먹으려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구강 감각이 매우 예민하여 잘 안 먹는 아동의 경우에는 구강 촉각 테크닉을 적용합니다. 삼성사울병원에서는 진료비 후불제와 오픈카드 자동 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픈카드에 등록하신 경우 검사나 치료를 먼저 다 마치신 뒤 바로 귀가하시면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아침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오픈카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후불제임으로 검사나 치료를 다 받으신 후 귀가 전 무인수납기에서 한 번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무인수납기에서 바로 수납하시고 결제하시면 결제 후 영수증이 바로 출력됩니다. 이것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먹기 및 섭식 치료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의 재활의학과 소화작업치료실은 발달장애 아동의 먹기와 관련하여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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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